저는 마주사님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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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거기 있어? 어디든 있으면 대답 좀 해봐. 얘들아. 얘들아, 거기 있니? 거기 누구 없니? 사람 없어요? 채팅창으로 와야 되다, 맞아. 아, 있구나? 아니, 아니, 아니요. 얘들아, 누나 보이니? 아니, 얘들아. 내가 램 뽑은 게 아니고. 아니. 무슨 일이. 누나, 보이긴 하지?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벽 쪽에, 벽 쪽에 그 콘센트가 있거든. 구멍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방금 지지진 소리가 들리더니 이쪽에 연결된, 아니, 그게 아니고 이쪽에 연결된 저기가 다 꺼진 거야, 컴퓨터랑. 여기 그 조명 두 개 켜놓은 거랑. 한꺼번에 다 나가봤어. 나 터지는 줄 알았어, 컴퓨터. 지지직 소리 났다니까? 콘센트 쪽에서?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 봐봐. 벽에 이렇게, 벽에 콘센트 구멍이 있으면은 내가 그, 흰색 그, 저거 뭐냐, 이거. 돼지, 아니 흰색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꽂아놨는데 얘가 이만큼 뽑혀있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지직 거리더라고. 그래서 이걸 쿡 찌르니까 안까지 들어가대? 아니, 발가락, 발가락을 뽑는 저기 위치가 아니고 미안하다. 어, 안녕. 근데 나는 그것보다 너희도 걱정되긴 했는데 내 세이브 저게 어디, 어디까지 됐을까? 아니, 콘센트가 가끔 가다 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어. 뭐, 벽에서 미나 뭐가? 이렇게? 왜 원래 자동으로 그게 뽑히나? 쥐가 있어, 벽에? 그럴 수 있겠다. 세상에. 버튼을 누른 게 아니고. 그니까 컴퓨터랑 컴퓨터랑 관련된 모든 선을 그, 흰색 이거 콘센트에다가 연결을 해놨어, 봐봐. 여기 여러 개가 꽂혀있을 거 아니야. 이 통체를 이 선의 끝이 벽에 이렇게 꽂혀있는데 얘가 이만큼 뽑혀있었다니까? 하, 진짜 어? 근데 또 일도 모르는 저거 모르는 소리한다, 또 다, 어? 지금 몇 시지? 이건가? 야, 불 안 난 게 신기하지 않냐? 그래, 멀티텔 공복행 아, 난 세이브 구간이 날아간 게 너무 싫다. 다행이다. 다 빼라고? 너희 보통 다 빼고 자니? 아니면 그 전원 버튼 있는 거 써가지고 멀티텔 끄고 자니? 끄는 걸 쓰는 게 좋나? 보통은 안 빼는데 난 좀 이제 위험한 상태인가? 그니까 하다가 또 합선돼 버리면 다 나갈 거 아니야. 왜 이러지? 멀티텔을 잘 사야된다고? 멀티텔을 새로 사야되나? 짜증나네? 벽에 벽에 꼭꼭 펀드로 붙여놓으라고? 그것도 나쁘진 않네. 방금 조금 쑥 들어가긴 했어. 설렁하고. 주민들이 나간다고? 테이프 감은 적이 있는데 펀드도 위험하다고? 아, 나 돌겠다. 아니, 근데 헐렁거리는 느낌이 나면은 다른 애들도 똑같은 규격일 거 아니야. 둘 중에 뭐가 문제지? 구멍이 문제냐? 아니면 저 막대기가 문제냐? 아니, 누나 코 파는 중이야. 뭘... 구멍이 문제면은 벽을 뜯어야 되잖아. 그것도 집 주인이 수리를 해주시려나? 그랴? 그거는 알아서 저거 하겄지? 뭐 저기 두꺼비집 내리고 저기 해달라고 하면 해주겄지? 하여간 내가 램 뽑은 게 아니었다, 얘들아. 램 뽑 했으면 이렇게 키는데 저기... 빨리 키진 않았겄지. 이게 꽂고 바로 것이겠지. 자,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가자. 벌써 4시 됐네. 5시까지만 할까? 잠깐만, 루즈 좀 바르고. 아니, 발 옆에 없다고요. 진짜 뻥 안 치고 발 옆에 있질 않아. 내 허리... 허리... 허리 라인 쪽에 있어. 자, 다시 가자. 아이고, 패드도 꺼졌네. 어이가 없네. 야, 그래도 세이브... 혜자인데? 이 정도면? 여기서 세이브가 돼 있네. 세이브 뜨면 다 되긴 된가보다. 자, 여기서 뭐 안댔지? 총을 둔댔지? 이걸 이따가... 유니온 환영... 템... 템플릿 알아? 템플릿이라고 하지 않냐? 팜플릿? 다양한 자연 환경으로 둘러싸인 유니온은 작은 마을의 매력과 현대시대의 편리함이 이상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온기가 남아있는 단순했던 조용히 해. 시대 그리고 편안하고 친숙한 주민의 친절한 미소가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두팔벌 환영해주는 곳으로 오십시오. 유니온. 당신이 이곳에 있어 기쁩니다. 쓰잘데기 없었구요. 자, 문 뒤에... 아무도 없구요. 똥꼬? 똥꼬야? 가지마? 하지만 조노는 말을 듣지 않지. 아, 릴리야? 릴리가... 라이터를 가지고 있나? 오? 그 놈이다. 그 놈이야. 오, 살인마 이름이 터너였어, 터너. 오, 살인마 이름이 터너였어, 터너. 웃긴 놈이 터너라고? 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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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쒸. 오, 쒸. 쒸.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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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게. 이제, 힘을 자석해. 오옹! 오! 총을 날아가는거 봐라구 와 이런 기법 되게 신기하지 않냐? 아까도 봤지만 정말 새롭다 이건 좀 새롭다 이게 뭐야? 인체박물관? 나 인체박물관 안가봤어 할로포인트 탄에 맞으면 몸에 맞은 다음 저렇게 소용돌기처럼 퍼지 할로포인트 탄이 뭐야? 터너의 통신기 기록 통신기에 녹음된 최근 기록파일 터너 통합체 신호를 잡을 수 있도록 통신기를 제게 개조했다 덕분에 보안팀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게 됐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말이다 보급품을 손에 넣거나 더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칩의 신호 대부분은 시체뇌에서다? 시체뇌에서 나온다고? 무슨 소리일까 저건 또? 청아를 특수 가공한거라고? 오 오 오 신기해 오 오 방금 여기 뭐 뜨지 않았나? 잠깐만 아이씨 이럴 줄 알았다 개놈새끼 이거 이럴 땐 뒤를 조심해야 돼 여기 있구만 안 열리는구만 다 오자 다 오자 아이구야 미친 사림 미친 사림아야 이거 저 누나도 이따 또 일어나겠구만 미쳤어 아주 안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왜 머리가 날 따라서 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정말 돌고 있잖아 아 뭐 죽어버리려 이제는 찌르자 아닌데 나 아까 그 엄폐 그거 찍지 않았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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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안녕 안녕 아 아 이거 첫번째 개다 그치? 첫번째 죽었던 애구나 어크는 뭐야 어크 어이크 이런 아 뭐야 눈뽕 문 열어줘 사장 문 열어줘 사장 오닐한테 가야되나? 맞네 아오 세신크리드 아오 진작 말하지 애용아 아빠 왔단다 어 어 똥 많이 쌌어? 똥 먹었어? 잘했어 이거 아니고 누나 어딨지? 누나 어딨지? 누나 어디 있었냐 여기 복도 끝 8천? 8천이면은 한 두개 정도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다 마두 열쇠 오우씨 놀래라 어? 내 뒷주머니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히히 히히 헉 헉 헉 헉 헉 아 고르는거야? 하하 아 우리 타티아나가 뭘 준비했을까? 응? 우리 타티아나가 뭘 준비했을까? 바른데로 말해 어디에 들어있지? 이런 이런 사물함을 그 자리를 배정할 때 딱 키높이에서 열 수 있는 이곳이 가장 인기가 많아 내가 그 몇 년간 사물함 그 배정을 하면서 느꼈던건데 이쪽 라인이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 그리고 제일 힘든거 이 밑에 라인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돼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했다고? 아 아 어 뭐야 나 바로 보내버리는데? 바로 보내버리는데? 자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빨간 젤이 없네 빨간 젤 어디서 얻을까? 아직까지 체력을 좀 더 올리자 이를 악물고 견뎌서 적은 양의 체력을 가진 채로 생존합니다 뒤잡을 더 찍자고? 욕쟁이 사스테? 빅데이터 실패? 야운 근서? 여기였나? 삼천 빨간 젤 무슨 소리지? 모퉁이에 엄폐중일 때 모퉁이 뒤쪽에 적에게 엄폐키를 시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닌가? 저자세 빨간 약은 없어 이거 필요가 없어 스테미나 필요가 없어 아 아 그니까 내가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몹이 가운데 있으면은 바로 이제 저거가 뜬다는 얘기구나 아까처럼 뒤로 막 붙지를 않아도 된다는 얘기구나 괜찮은데? 이거 좀 더 찍을까? 부족하네 전투 오 부족하네? 오 부족하네? 주먹 주먹 주먹이 어딨어? 아 미안하다 나 찍어버렸다 가자 좀 더 벌자 너무 이번에는 덜 싸웠다 덜 싸웠으니까 업그레이드 한 번 하고 총 80개밖에 없네? 뭐하고 다녔대? 또 머젤라 또? 또? 재장전 시간이 은근히 조금 딸리는 것 같았어 의사선생님? 아 나 좀 안경 쓰면 이제 좀 의사선생님 같아 보일라나? 그건 아닌가?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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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하자 걷는 속도가 증가합니다 내가 내가 만약에 그 몹한테 가까이 붙어버리면 어떡하지? 조준하고 있는데 막 뒤에 있는 몹한테 막 붙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안될 것 같아 이걸 늘릴걸 다 했다 뒤로 안 걸으면 되지 않을까? 뒤로 가든데 계속 흐흐흫 내 마음처럼 안되더라고 이게 흐흫 아 애용이 인사해줘가야지 커피 커피 저기 해놔 알았지? 아 아빠 갔다올게 커피도 먹고 가야겠다 커피도 먹고 가야겠다 뭔 일하는데 말 걸고 커피 마시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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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칼빵이 있었는데 머리에? 칼빵은 아니고 약간 그.. 흉 졌다 형 그니까 비행기가 생겼네 오? 무기 부품을 줬어? 좋은데? 그러면 그래도 얘가 먼저야 샷건이 먼저야 화력을 올릴까? 아니야 샷건은 그냥 붙으면은 괜찮아 다 할만해 이게 문제지 샷건은 재장자? 시틴 잘 발랐어야 된다고? 고급 무기 부품 어디서 얻을까? 화려 연사 속도 연사 속도 뭐 연사 할 정도까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고 다 썼네 더 준비하라고 뚜루루? 내 전화벨 소리는 엄청 시끄러워 뚜루루 정도가 아니야 예쓰 커피? 커피? 커피 말하니까 커피 먹고싶다 커피가 없네 물도 다 마셨네 배고프네 조노야 거기 아니야 거기도 아니야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아 잠깐만 쾌 받고 갈 걸 그랬다 몇라? 오랜만에 몇라 먹을까 쾌 다 받아 놓으면은 막 지도 사방팔방 막 저기 꼽히는 거 아니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새끼 무시하네 상처 없이 잘 캐는 요령이 있냐고 살살 긁으면 돼 응 다 죽었어 ㅋㅋㅋㅋ 아, 종아를 주는거지인가? 아닌가보네. 아, 종아를 주는거지인가? 아닌가보네. APC? 너의 임무 이제 끝이다. 아, 이거 뭐야. 불편하게, 코딱지만하게, 이거 있는거, 이거 뭐야, 이거. 화야. 샷건 타냐? 핸드건 타냐? 오? 저거다. 저거, 저거 주셔야 돼. 대머리, 대머리들은 모두 악당이라고? 그런 슬픈.. 아닐거야. 그래서 우리 딸을 언제 구하냐? 어? 딸을 언제 구하지? 딸? 아이템,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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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도 끌 수 있나? 안되네. 아아, 나이스. 시원하구만. 억취. 크흐. 아빠 언제와? 크흐흐흐. 아빠 언제 오는거야? 딸이 기다려 오 잠깐만 여기서 깰 수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이것도 깨질 수 있겠다 안 깨지네 이건 되나? 아빠 미국 갔어? 열쇠 열쇠 또 찾아야 되는데 그 저거 타티아나인가 멋있게인가 저거 사물함 열어야 되는데 드디어 찾았다 엘티 길게 노르기 조준 알티 당기기 알티 쏘기 볼트 종류 변경 X 대부분의 워든 크로스 보호 볼트는 바닥에 쏘면 근접 지뢰처럼 작동합니다 세바스찬이 근접 지뢰를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까 뭐든 크로스 보호 볼트를 바닥 한쪽에 쏘고 즉시 반대편 바닥에 쏘면 트립 와이어 함정이 생깁니다 조준 중에 보이는 빨간색 레이저가 트립 와이어가 생기는 곳을 보여줍니다 즉시 반대편으로 내가 쏠 수 있을까 좀 걱정이네 전격 볼트 어 이건 아까 그 두꺼비집 같은데 쏘라 그랬지 물이라던지 악마는 타락한 천사이다 그건 맞지 뭐지 오우 쉣 아직 아이템 안 먹었는데 작살볼트 이 크로스 보호 볼트는 상대로 깨뚫어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작살볼트는 쏠 때 소리가 나지 않아 특정 상황에 매우 유용합니다 금속 파이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프를 쓸 일이 생겼구만 자 누구한테 쏴야 되지 쟤 아이템이네 누가 오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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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걸로 바꿔 놓고 오우 마음에 안 드는 투수한데 쏘샘? 탄이 모잘라면 모잘라텐데 그러면? 콱콱콱콱콱 콱콱콱콱콱 아니다 너희를 한꺼번에 물에다가 물웅덩이에다가 모아놓고 쏘면 되겠다 또 있네 오 이거 뭐야 괄호사 했어? 아 코판맨이였어 안타깝구만 핸도 난 타냐 아 이제 딸 찾으러 한번 가보다 딸내미 눈은 딸 찾으러 가야되는데 파밍할게 또 있나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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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끌려가는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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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구만 보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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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것인가 아니구 ibi 이미 보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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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보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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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peur 오~~ 얘도 소모성이구나? 누가 잘 쓸까, 이거를? 쓸 일이 있긴 한데 누구 나올 것 같아 자, 문 뒤에 어, 여긴가? 여기 아까 왔던 열차잖아 여기 아니고 저 앞에 이 건물인가 보네 버스 자, 얘 또 아이템 주나 가보자 안 주네? 여기 안에 액체 있다 빨개 아이템 아이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해, 뭐해, 뭐해 여깄네, 우리 딸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니? 아 땡 으으agon 우으으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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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잡기 놀이할래? 아빠랑 잡기 놀이할래? 어떻게 들어가지? 아 들린다 들려 아 들린다 들려 아 들렸는데? 입구가 어디지? 넌 못 지나간다 어디냐? 응? 입구 어디야? 돌아서 이렇게 가야되나 보구나 아잇 짐이 돌아서 이거 아닌데? 나 이것도 차놓자 쓸 일이 있으니까 이것도 어디지?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약간 게임 장르가 바뀐 것 같다 그냥 막 공포 공포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뭐랄까 내가 그 초반에 막 그랬잖아 나는 귀신을 정말 무서워한다 귀신 같은 거 나오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떻게 가지? 얼마나 돌아야 되지? 배트맨에 실패해서 연옥에 갇혔다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쪽도 아니야 길이 어딘가 길이 어딘가 길이 어딘가 길이 어딘가 길이 어딘가 허벅히 뱀들어 봐 알았어 흉 삐 따르는 어떻게 들어갔지? 음 아기라면은 개구멍이 있... 있다는 얘긴가? 어? 끼여버렸네 내가 흪 흪 흪 흫 아.. 배고파졌어.. 설마 막 이런데로 올라가나? 어? 응? 애기가 이런데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쪽이구만? 아아! 뭐야.. 자동으로 열렸네.. 댕청하다 진짜.. 깝깝시럽다 진짜.. 어휴.. 오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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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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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왔어.. 위층? 위층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야.. 아 여기 아까 불 타가지고 저거 했던데잖아.. 여기 나 불 잘못 지른네.. 여기 어떻게 가지? 위층은 어떻게 할까? 저기.. 생각을 해봐.. 어 맞어.. 불 탔어.. 어떻게 할까..? 나 아니네.. 잠깐만.. 들어왔으니까.. 다시 찍어보자.. 다시 찍어보자.. 다시 나가랴? 어떻게 나가.. 전우가 또 뭘 놓쳤을까..? 아까 쓰러져 있었는데.. 지금 세워져 있다고..? 조명이..? 개무섭네..? 누가 있다는.. 어머.. 아까는 열리도 안 하던.. 문짝인디.. 열린다고..? 음.. 내가 완전 바보나 않았네.. 내가 맞게 찾았네.. 손이랑 발이랑 따로 있네.. 뭐가 있나보지 당연히.. 저기.. 누가 오네..? 저 새끼를 어떻게 잡지..? 저 새끼를 어떻게 잡지..? 나 방금 있었는데..? 아.. 서순대로 와라? 시청자의 신뢰, 양심, 나이키, 콘센트 등등.. 유배자 명단을 만들어야 되나..? 이거 열 수 있다.. 일단 테러로 확보해놓고.. 일단 테러로 확보해놓고.. 일단 테러로 확보해놓고.. 야 이거 이상하지 않냐..? 길을.. 야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저렇게 돌아올거면.. 그냥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직.. 대각선으로 올라오면 되는거 아냐..? 어..? 게임이잖아..? 그러네.. 시가 배고파.. 나 물 좀 갖고 올게.. 이게.. 스테미나 무한 해버리니까.. 그니까 아까 애들이 난이도 너무 쉬워졌다 그러더라고.. 면라먹는거 보고싶다고? 끓인거 아니면은.. 컵라면? 지금 끓여먹긴 너무 귀찮고.. 너희 다 보내고 끓여먹을거 같애.. 끓여먹는거.. 그냥? 컵라면? 컵라면 정도? 근데 지금은.. 아.. 일단.. 아 잠깐만.. 물을 먹고싶다.. 아니야.. 게임은 끊기니까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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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거 보여? 고구마? 귀엽지 않니? 고구마.. 아.. 이렇게야 보이나? 고구마.. 아.. 아.. 고구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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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누나.. 한.. 4일 못봐서 보고싶었지? 고구마 직접 키우면 못생긴거 많이 나온다는데? 근데 내가 키운게 아니라서 괜찮아 내가 키운게 아니고 이제.. 밭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키운거니까 잘 자랐지 애들이 아.. 하.. 뭐.. Won.. 어.. 조용.. 쉿.. 헣.. 으.. 아.. 왜 그말핫것 같앴어 뭔가.. 어..? 자식농사? 이제 수확할 때가 되겠지 뭐 언젠가 언제 뭐 얼마나 걸릴까? 몇 년 걸리려나? 킹받네? 옷을 너무 멀리 던져놨네 오 나가는 길이네 뭐 애가 이렇게 잘 도망 다녀? 왜 눈을 못 마주치지? 왜 눈을 못 마주치지? 그러게 창고가 생각보다 뭐가 별로 없네 자 다시 가봅시다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30분 남았다 얘들아 얼른 잘 준비해 잘 준비하고 누워가지고 이제 보란 말이야 누워가지고 보면서 아 오늘도 이쁜 누나 보면서 자네 하면서 이쁜 누나 가자 우리 딸내미 구하러 가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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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나 귀엽다 나가면 또 뭐 나오겠지 당연히 이거 응? 그러지? 안나오네 많이 준다고? 그래? 전우가 게임을 못해서 그랬지 전우가 게임을 못해서 그랬지 전우가 게임을 못해서 그랬지 방금 뭐가 반짝였는데 방금 뭐가 반짝였는데 자 길을 모를 때는 이렇게 찍어야지 바닥이구만 그럼 내가 떨어져야지 안되네 다시 가야되나 다시 가야되나? 그래 길을 찾으라니까 이 길이 아닐수도 있지 아까 내가 문 열어놓은거 그거일수도 있겠다 아까 그 도망가던 좀비가 갑자기 왜 나 그냥 또 나가서 또 지랄할거 아니야 아이템이 썼구만 아닌가봐 벌 na 아 예 저기 아.... 갔을까 아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 지나라가 조야 뭐가 이제 발생을 하나? 오오아 아이쓸발 YOURS 아이씨 안들어 이치나와 오 진짜 놀랬네 아 놀래라 아휴 이거는 아빠가 그 아이의 그 눈높이에서 봐야되는게 맞네 가잇 갯 놀래라 이씨 고건 무기보품 그래 나 이거 필요했잖아 이거 한창 크게 하자 나 이거 열래 오픈 오픈 준비하고 있었어? 이러고 했던거 아냐 예스 근데 왜 일곱개지? 왜 그대로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코어 이동 보고서 15시 1분 오늘 오후 지진이 감지된 시스템 확인으로 코어의 이탈을 알아낸 예비조사를 위한 복구팀을 보내 외부와의 연결이 두절되기 전에 메비우스 본부로 보고서를 보내 16시 32분 코어 추적 실패 가벼운 피해는 있었지만 중대한 구조적 피해는 없음 시민들 센터에 문의전화를 하기 시작하 18시 3분 코어는 여전히 오프라인 상태임 시청지역에 작은 틈이 생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불안감이 펴지고 있어 23시 추가 지진이 감지된 시청의 틈이 위험한 수준의 도달함 코어가 복구되지 않는다면 곧 분리될 것으로 보기 코어 수색을 위해 메비우스 알파팀이 도착함 길다 4개였다고? 아 그려? 아 그려? 그런겨? 그런가? 콘센트로 발가락 뽑았어 미안해 저는 바보 아니야 한 번에 장전하는 양이 느린다고? 나 이해가 아직도 안가는데? 쏴보면 알겠지? 체감상 어떻게 바뀌는지 쏴보면 알겠지? 체감상 어떻게 바뀌는지 다섯 발? 다섯 발? 일곱 개를 가지고 있고 다섯 발을 지금 장전한 기여? 가만있어 나 아직 무기 장전 안 끝났어 임마 문을 방금 깨 열어야지 문을 방금 깨 열어야지 어? 잠깐만 나 못봤다 어디서 본거지? 이걸 못 본다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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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포전가지 달성 낫지 다시 문을 설명해 아 여기에 숨었는데 거시기 안겨? 이게 릴리 피어 이게? 이게 우리 딸내미 피어 이게? 이게 미친놈 아니야 이거 밖으로 나가 온 일에게 연락하십시오 미친놈이네? 응? 아기를 딸 주고 딸내미 어떤 것? 몇 리터를 뽑은겨 지금? 라면 아니야 저거? 뭐야? 아 이것은? 그 새끼의 흔적이다 그 새끼의 흔적이다 왓 더 헬 왓 더 헬 오늘 세바스찬이 왓 더 헬을 몇 번 말하는 줄 알아? 네 번 뭐하는 거지? 아 또 누구를 죽였구나 와 진짜 얘 사이코다 얘는 칼찌 당했나? 그러나 보네 귀여워 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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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네 이름이야 이게? 란달 란달피그? 이게 뭐 없냐? 이게 뭐 없냐? 오르기 한번 해볼까? 여기는 총 총 맞은 저기가 없어 그치? 아 일부러 볼 수 있게 딱 했구나 개같은 저런 거 예술이라고 하는 거라고? 저런 거 예술이라고 하는 거라고? 엑소시스트? 큰 거 온다? 보스전인가? 보스전인가? 어디갔지? 이거 왜 자동으로 걸어가지? 왜 자동으로 걸어가지? 이씨 grey 아이구 이มา 아이 존 확진 존 확진 존 확진 이 pública 아이고 이 씨발 아잇 조나야 조나야 조나야? 조나야! 조나야! 조나야 이 씨발 아잇 개.. 아잇 조나야 불꺼워 한 마리 한 마리 아잇 이 씨발 왜 안 죽어 이거 죽어 이 씨발로 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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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고 죽으라고 죽어 아잇 아잇 시청이랄지 아니에요? 멍청아 깐니마 또까상? 도끼로 이마까상? 아 제발 그만 나와라 다 먹었나? 이잉? 뒤집혀있네 나 이거 먹자 똑같노? 다 먹었나? 저렇게 많은데 어떡하냐? 지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도끼로 머리 도끼로 이마까? 어떡한냐? 이것도 일단 만들자 이건 다 됐고 어디로 가라고? 안전가옥 가라고? 도끼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찍고 가자 길 헤매다가 아주 또 지랄이 냄빡 날 것 같으니까 찍고 가는 게 낫겠다 많이 있나? 안 보이네 초록질? 보이는 너무 죽이자였다 아 잠깐 저거 황금거블린 한 번 봐보자 누가 소리를 막 질러대냐 이렇게 아 없어요 아깝고 뛰어가는 거 봐 개웃기네 뛰어가는 거 봐 개웃기네 오 오 오 오 아이 ㅅㅂ 여기 뭐가 있나? 여기 업그레이드 했던데 같은데 어디 좀 챙겨가야겠다 더듬더듬 맞네 굳이? 어차피 오니라한테 갈 거니까 가자 빨리 가는 게 낫지 좀 나 기대fred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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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저저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놈 저놈 저거 나무, 나무 같은 놈 저 새끼 저거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아닌 거 같아 그냥 갈래 아니 두 마리가 같이 오면 어떡해 어머머머머머, 쟤 왜 이렇게 빨라 오, 도끼 들고 있어 아, 전기 섞고 그래, 한 번 써보자 일단 쟤를, 쟤를 뒤치기로 잡고 아이, 빨리 기어가라고 존댓네, 오오, 도망가 전기 적금 한 번 써보자, 진짜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어머, 아이템도 있었네? 나 얼마나 무서웠으면 오, 너무 밝어 여기 쓰는 게 아닌가? 어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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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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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만해 그렇지 몇 벌이나 쐈지? 손해인가? 어휴 죽는 줄 알았네 석궁이 한 반은 깎았겠다 샷건이 일단 개좋은 것 같아 잠깐 여기 쓰레기통 쓰레기통은 뒤져야지 안찾네 저도 아이템이 있네 안갈란다 안갈란다 돈을... 몇일 모았지? 잘 있었어? 45? 7550? 너무 적은데? 비켜봐 스킬 좀 찍게 비켜봐 공격 공격 무슨 뜻이지? 오.. 시간도 느리게 해주는구나 나중에는 통할 세례 저게 두막이라고? 이거? 이거? 아니 빨간 저거는 누가 줬냐? 나 아직도 덜했나? 한 절반은 한 거 아니야? 아까도 절반이라 그랬는데 누가? 채팅으로? 많이 한 거 같은데 왜 빨간 약이 안 나왔을까? 빨간 젤이? 체력은 딱히 안 올려도 될 거하고 회복력도 별로 이쪽에다 좀 찍자 빨래창? 아니 무슨 물가가 우리 계란값 오르는 거와 똑같아 아직 한참 남았다고? 세상에 뭐 할 게 없어 다 잠겨있고 체력? 체력에도 체력에다 올리는 건 별로 아닌 것 같아 약이 있는데 약을 쓰는 게 너무 더뎌 회복력?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에이 아직 아니야 이것도 할만큼 그런 거라고 하냐 이거 계란? 계란? 계란값 올랐다더라고 아니 그 계란 게임을 하는데 되게 다른 저기서 이제 계란 게임을 하는데 청자들이 막 계란값 이것 때문에 계란값 올랐네 막 이러더라고 애기라고 애기라는 계란 게임이 있어 항아리 게임 같은 저건데 그 마우스 그 알지? 애기 감도 마우스 감도 이렇게 퓽 올라가는 거 항아리 게임 같은 거 그 애기는 아닌 것 같아 약간 그 게임을 보는데 청자들이 막 아 이러니까 계란값이 오르지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계란값 오른 줄 알았어 아니 트위치를 보는 것도 그 어느 정도 한복 하는 거 같아 그 흐름을 조금은 알 수 있더라고 아 저런 일도 있었구나 비슷하다 어? 옆에 아이템 준비되어 있냐? 이상 편이? 뭐지? 아 보고 믿예? 아우 아직도 버근하다 아까 거기네 넌 거기서 뭐하는지 궁금하다 가스로 가득 찬 골수 통로 구역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오늘이 준비했디야 커튼의 뒤 4챕터까지 와 불었어요 많이 온 것 같은데 뭐야 아이템 없어 커피 마셔주고 원일 아 저기 방독면 만든겨 어이가 없네 뭘 해야 되냐 장전을 하고 그렇지 이제 게임을 좀 할 줄 아네 어 아 이제 뭘 알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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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안 먹어 country 아 아 다 이거 네 뭐 음.. 대리만족 해야돼? 대리만족 해야돼? 그.. 유튜브에 누나 저기.. 라면 먹는 거 영상 있잖아. 그거 봐. 그거 봐. 맞지? 자자. 자야지. 아 그거 몇 번씩 돌려본겨? 음.. 새로운 영상이 필요한가? 안디야 누나 여기 옷에 막 튀어. 라면 국물 묻으면.. 어이 지금 천둥 친다 얘들아. 어머 천둥 쳐. 태풍 태풍. 고마워. 내일 봐. 안녕. 얘도 꺼져 있었네. 전기 한꺼번에 나가가지고. 안녕. 내일 봐. 뺘뺨. 아니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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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